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가 이번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가 되면 또 한 번의 시련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8월 20일 7일차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는 모간 스탠리의 라빈싱 져창 연구원이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4개 분기 동안 글로벌 경제성장률의 평균 2.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2.5%의 근접한 수치다 이 같은 전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리니치의 예측과도 일치합니다 메리니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리니치의 조사응답자에 따르면 43%가 2020년도 경기침체를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경기침체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29%와 21%에 불과합니다 투자은행 모간 스탠리의 예측 결과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간 스탠리 보고서 중에 가장 최근 보고서는 8월 21일자 보고서입니다 8월 21일 CNBC는 모간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인 최탄 아히야치의 보고서를 발췌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조 부진이 확산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바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임을 강조해 왔는데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3분기 이내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글로벌 성장 둔화의 예외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 이미 미국 경제에도 경기침체의 여파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용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지난 7개월 동안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고 지난 1월 6개월 이동 평균 고용자 수는 23만 4천명 정도였지만 7월에는 14만 1천명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제조업의 경기 둔화도 불안을 유발한 상황이다 미국의 7월 제조 구매 관리자 수 PMI는 50.4로 2009년 9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무역 및 관세 역풍이 잦아들지 않으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약화될 것이다 관세 부담이 기업의 수익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기업은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8월 2일자 모간 스탠리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관세율이 10%에서 25%로 인상되고 4에서 6개월 가량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3개 분기 이내에 진체가 닥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무역 대표부는 8월 28일 관보를 통해서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어치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15% 간세를 9월 1일자로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을 비롯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15%의 추가 간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관보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9월 1일부터 부과되는 추가 간세가 부과되는 3천억 달러 어치에는 대부분 소비자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장난감 등 그만큼 소비자들의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지난해에 2천5백억 달러의 관세를 때렸을 때 비해서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댄 아이버스 웨드부시 정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추가 간세로 2020년 미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600만에서 800만 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 판매 감소는 애플 순이익을 2019년만 하더라도 4%가량 줄이게 되고 이런 전망 때문에 애플 주가는 이틀 연속 2% 이상 떨어졌다 사라진 시가총액은 모두 400억 달러를 넘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 던지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뿐만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출 물량이 가장 크게 감소를 하겠죠 교역 조건이 악화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고 경상 수지가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수출 물량 같은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의 가동률 같은 부분들이 계속 내려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밀어닥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이런 상황들이 사회적인 안정감 같은 게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도 경제 상황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정책 실패라든지 정치적 불안정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을 제쳐두더라도 2020년 한 해는 올해보다도 훨씬 더 고단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 침체 같은 부분이 만일에 심해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신발 끈을 잘 조여 매고 불황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갈 그런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